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오경류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2022년 버전의 지능형 항공이동체 표준화 전략 맵 중에서 UAM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능형 항공이동체 표준화 개요 부분하고 표준화 체계인데 특히 UAM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UAM 관련된 중점 표준화 항목, UAM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과 실증 프로그램 소개, 표준화 전략과 SOT 분석, UAM 표준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이동체 ICT 표준화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능형 이동체 ICT 기술은 지능형 항공이동체 중에 무인기와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앞서 소개해드린 UAM 또는 언론에서는 드론 택시라고도 소개되고 있고요. 또는 에어 택시라고도 하고 있고 UAM 등의 안전 운영을 위한 통신, 탐지 및 회피, 안전 운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기술, 그리고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UAM 생태기술, UAM 생태기술에는 통신과 항법 감시, 정보 공역 체계 등이 포함되고요. 교통관리 인프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UAM 생태기술 및 UAM 통합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AI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운항을 위한 기술로 정의를 했습니다. 표준화 추진 체계입니다. 관계부처는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중소벤처, 기상청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표준화 활동 PG로서는 드론 시스템, PG428이 있고, 특수통신, 사물인터넷, 스마트 디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ITU와 ISO, 국토부 쪽에 관련된 아이카와 자로스 등이 있고요. 사실 표준화 기구로는 항공의 에비오닉스 표준을 담당하는 RTCA, ASTM, 3GPP가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ITREFREE 등이 포함이 됩니다. 국내에서 UAM 관련해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UAM 팀코리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도심항공교통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UAM 표준화 추진과 관련해서 KUM 로드맵이 2000년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RF의 추진 단계를 보시면 2000년부터 24년까지 준비기기를 거쳐서 25년부터 초기 상용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부터 35년까지 성장기를 맞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35년 이후에는 성숙기를 맞을 예정입니다. UAM 팀코리아의 구성을 보시면 국토부 차관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항우형과 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현대, 한화, 대한항공, SKT, 두산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정부 부처,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부분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원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 등과 같이 공공기관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UAM 팀코리아의 주의 추진 과제 내용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UAM 로드맵의 이행이 주 목적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R&D를 발굴하고 그리고 실정 프로그램인 KUM 그랜드 챌린지를 준비하고 이행하는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가 등을 위해서 각종 해외 전문가들과 교류를 확대하고요. 무엇보다도 25년, 30년, 35년 단계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UAM 특별법 제정을 2023년 말까지 추진 예정인데 현재 추진 속도를 봐서는 2023년 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초기 서비스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쪽에서의 구매 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참여기관 간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KUM 관련된 컨퍼런스 개최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상용화 준비 내지는 상용화 그리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표준화 항목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부분 중에서 UAM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이동체는 통신기술 그 다음에 탐지 및 회피기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UAM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UAM 기술은 표준화 중점 항목으로서 UAM CNSI 표준 통신 항법 감시 정보 공유 체계 등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 고도별 비행 단계별 통신과 항법 그 다음에 감시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운항 정보 공유 체계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UAM 교통관리 표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UAM 기체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교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비행 계획의 위험도 분석 그 다음에 교통 흐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UTM 드론의 고도 150m 이하의 교통을 관리하는 UTM과 그 다음에 일반 민간 항공기의 교통을 관리하는 ATM과의 연동 기술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UAM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운영하는 고도 150m 이상에서부터 항로가 지정된 600m 이하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 시스템과의 정보 결과도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UAM 인프라 표준 부분입니다. UAM 인프라 표준 부분은 UAM이 도심에서의 대중교통 체계로서 필요한 기술들을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정의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UAM의 시공간적 운영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버티포트에 관련된 기술. 버티포트라는 말이 많이 생소할 부분이 있습니다. 헬리포트라고 해서 헬리콥터 포트와 초기에는 유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UAM이 도심에서 운영할 때 수직 이착률이 가능한 UAM이 안고 내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버티포트라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공유해서 쓰는 용어이고요. 실질적으로 버티포트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탑승을 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티포트에 관련된 기술을 다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UAM이 대중교통화, 도심에서의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타 대중교통 시스템, 지하철이든지 자동차든지 이러한 교통 시스템과의 정보결의 인터페이스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자가 원티켓으로 원하는 것부터 원하는 것을 이동할 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UTM을 이용하고 다시 도착지에 내려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는 연계 인터페이스나 정보 교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UAM 적용이 가능한 AI 기반의 시스템 기술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UAM의 통합 적용 가능한 표준화한 AI 기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UAM은 초기에 조종사가 탑승해서 운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동화를 거쳐서 조종사가 없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AI 쪽도 미리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전별 표준 항목 비교입니다. 버전 2020에서는 처음으로 UAM 기술 표준을 다루기 시작했고요. 버전 2021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UAM CNS 표준과 UATM 표준 어반 에어 트래핑 매니지먼트 아까 소개해드린 교통관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UAM 인프라 표준 부분을 다루었는데 이번 버전 2022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UAM의 운영 탐지 및 회피 표준과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UAM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많은데 2000년 6월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M의 로드맵이 2000년 6월에 발표가 됐고요. 같은 달에 이를 이행하고 서포트 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민간협의체 UAM 팀코리아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고흥항공센터가 KUM 테스트 배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이곳에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1년 3월, 금년 3월에 KUM의 기술로드맵이 전국구차 합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부터 KUM 그랜디 챌린지 사업이 개시가 됐고요. 금년 9월에 KUM의 운영 개념서 버전1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KUM의 운영 컨셉과 이해 당사자들의 롤앤 리스폰스빌리티 부분들이 커넙스 버전1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부터 나사가 AAM 내셔널 캠페인이라고 해서 한국의 KUM 그랜디 챌린지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18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0년 6월에 미국의 FA가 UAM 커넙스 버전1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에 나사가 UAM 성숙 레벨 4, 시기적으로는 30년 이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비전 커넙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19년 7월에 이하사가 EVTOL, 즉 전기동력의 수직이착률이 가능한 기체에 대해서 인증 규정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19년 8월 UAM 도심 실증 데모 비행이 헬싱킵 빈타공항에서 도심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종은 어제 김포공항에서 이루어졌던 비행 데모인 데모와 동일한 기체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9년 10월에 유럽에서도 유스페이스라는 이름, 커넙스 버전 볼륨2에 UAM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00년 2월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20년 5월에 이하사가 EVTOL에 대한 적합성 인증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5월에는 영국 정부가 그랜드 챌린지와 같은 부분의 미래 비행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 12월에 국토교통상과 경제산업성 중앙의 UAM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이하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UAM 실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나사가 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Campaign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여기에서는 UAM의 업계의 실험, 실증을 지원하고 국가기준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영국이 Future Flight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에어택시 등에 대해서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21년 상반기에 지상시설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 6월부터 비행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파리올림픽 때는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KUN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한국 UAM 민간 실증 사업을 금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는 고흥 항공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4년부터는 서울 도심 실증항로에서 그랜드 챌린지가 이루어지고 25년 상용화 운영을 위한 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준화 SOT 분석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드론을 포함한 내용이긴 한데 강점으로서는 국내 역량 중의 강점으로서는 국내의 기업들이 UAM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기존 항공 또는 드론과 달라진 상황이고요. 약점으로는 인증 체계의 부분이 미흡하지만 UAM의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나 인증 체계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이 FA나 EASA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면서 그들과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회 부분에 있어서는 UAM 시장은 신산업으로서 현재 그 시장 생태계가 형성 중입니다. 한국도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프론트라인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트래픽 매니지먼트 쪽 항공교통안제 부분이 국내에서 UAM의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좀 멋있게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는 전략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UAM은 차세대 공략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역량은 높은 편이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표준화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세대 공략 쪽으로 가고 있고 다만 국내에서는 관련된 R&D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선도경제 공략 쪽으로 진입을 해나가면서 한국의 R&D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AM 운용탐짐의 회피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항공기와 드론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UAM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진척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관련된 기술들이 많은 호환성이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오파브라고 해서 항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 대모기에서 관련된 기본 기술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온다면 국내에서도 표준화 진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AM CNSI 표준 부분입니다. 역시 이분도 나사 쪽에서 30년 초에 최적의 CNSI 조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금년 4월부터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실증차업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인 국내외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표준 부분입니다. 교통관리 표준 부분에 있어서 나사 같은 경우에는 ATMX라는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프로젝트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UAM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코어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25년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해서 국내에 초기 상용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내외 표준 활동이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프라 표준 부분인데 버티포트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엄청나게 큰 버티포트 허브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해석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버티포트 부분에서도 상당한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적용 기반 시스템 기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는 ISO EC, 조인트 TC 이래 EC42를 중심으로 기준 정립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에서 액티버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빅데이터 연구 부분에서 다양한 산업 데이터 표준으로 확대해서 AI 데이터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부분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향후 2, 3년 안에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